이리와드 아니! 너 기다려야 되겠지! 자 이제 너무 길어 이이우오오오오 으아아아 와아 힘내라 힘내라 아씨 압착되는지 알고 무슨거 기댔는데 아참 이씨 이 정도 거리인데도 다냐 저게 응? 아 너무했다 이건 어 아씨 거목한테 있는 내 소울도 아직 채소 못했는데 왜 안와? 아 와있구나 음 근데 보면은 우이 이거 갑옷이 멋있긴 해 아 이거 탐난다 그리고 특히 빵댕이가 탐난다 음 다시 내려가 다시 갑시다 내가 그댈의 방패란에 내가 그댈의 방패란에 내가 그댈의 방패란에 기다려 방패 그냥 끼고있고 호오오오옥시를 대비한거일까요 야 지키빌트 맞다 야 지키빌트 맞다 야 야 야 1 2 굿 1 굿 굿 굿 오, 무시무십 조심조심 맞춰~~ 수아하스업 견디었다 야 우리 양팡기사 때리지 말라고 막타는 날 것 젠장 못먹었다 야 내놔 지크의 수리랑 잠든다 진짜 잠들었어? 저런 그리고 온김에 혓바닥도 가져갑시다 혹시 나중에 능력치라도 바꿀 때를 대비해 혓바닥만 가져갑시다 다른거 필요없어 솔직히 갑옷도 이거면 충분하고 덤벼 옳지 옳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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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슉 에헴 에헴 뭐 안만하구만 저리네 반지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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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깔끔하게 왔죠? 아마도?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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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요거 라앙 반지있는거 다 끼고 후후 소울더 쓰고 올까 됐어 에스티병 두개면 충분하겠죠? 아마? 아마도? 뭐 안되면 치고 안되면 중간에 치죠 LP 야 휘둘러 휘둘러 자 아님 부하들 밟아 죽이고 오우 위험해 했어 한대 또 맞을 뻔 근데 뭐 잡고 있네 합시다 군대는 가운데 가랑이 있네 오우 이 패턴은 처음 본다 옆으로 구르기도 있었네 저 덩치에 여야야야 흐흐흐흐흐흐 어 조심 어서 어서 골로 가시오 매우 매우 귀찮구나 타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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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우면은 팔꿈치를 야 빨리빨리 아 못했어 럭스고 오우 아슬아슬 간당간당 했죠 얀선로 벗고 귀환의 뼈 조각 나무방패 샥 쏠수도 옵시다 아우 아슬아슬했네 아 근데 오늘 별 이상한 펜터 다 보는거 같애 어? 야아 거목이 낙법을 하질 않았나 생명력 좀 올립시다 피가 너무 없어 오우 오우 제노 주고 소울도 팝시다 아 이거 소울 너무 큰데 어? 받은거긴 한데 소울이 좀 크다 지금 제가 25니까 이거 하나만 팔까 이것들도 팔자 오우 이 정도면은 뭐 어느정도 올릴 수 있겠죠 20은 찍으려나? 못찍네 못찍네 아시원 아이고 암튼 녹화 한번 다시 끊고 갑니다 하나 둘 방풍나고 영상 날아가고 해서 일단 복업만 했어요 천빌님 어서오세요 딱 시작하자마자 오시네 암튼 어서오세요 아 진짜 어? 뭣도 모르고 영상 뭐지? 날라가고 방풍난것도 모르고 계속하다가 지금 복업 막 끝냈어요 아유 진짜 이거 말고 노래가 아니야 이거 말고 됐다 이거다 암튼 갑시다 아기전에 537 아 소울 다 썼나? 다크 소울말고 다른게임으로 바꿀 때가 된거 같아요 너무 우려먹으시면 사골될 듯 몰랐어요 저 다크 소울도 그렇고 아이적도 그렇고 마인크래프트도 그렇고 열심히 우려먹었잖아요 어? 정확히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이 근데 재밌어요 다크 소울 어? 다크 소울 무기랑 뭐 장비랑 그런것들마다 다 특성이 너무 달라가지고 재밌어요 다크 소울은 우려먹어도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장실석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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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울라스트 그놈의 아울라스트 질리지도 않으신가 저야말로 네 A7인님 어서오세요 하필 똥마검을 해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해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안왔어 중요한건 그 양반이 안왔어요 중요한건 해달라는 사람이 없소 암튼 갑시다 어? 와라 아우 근데 스테미나 엄청 잡아먹네 헤헤헤헤 무시어넌들이여 스테미나는 엄청 잡아먹어 그렇다고 공격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야 아이고 암튼 오신기별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은 추천 한번씩 그리고 즐겨찾기 안 누르신 분들은 즐겨찾기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좋아요 한번씩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은 팔로우 한번씩 눌러주세요 똥만 싸고 갔군요 그니까요 적절한 표현입니다 어? 아 근데 어? 플러스로 30분이란 영상을 날렸어요 아 30분이란 영상을 날렸어요 아 미쳐버리겠다 어? 어? 방폭났는데 거기다가 녹화도 뭐지? 녹화한 것도 영상이 날라가가지고 영상 보고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갔어요 아 아 야 아파 어 일단 노야부터 바로 갑시다 아 아 근데 쇠기석 핀을 어디서 얻더라 또? 어? 쇠기석 핀을 어디서 얻더라 가자 아 똥기야 저리 가 아 인간적으로 똥기가 저거 하늘에서 갑자기 순간이동되는 거 아니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너무하잖아 저거 아파 저놈의 죽창맨이 쓰자 죽창은 아니지만 너도 한방 나도 한방 이라는 정신으로 죽창맨이라고 부릅시다 암튼 컨셉 할때마다 느끼해서 현타 오지 않나요? 이걸 해야하나 말아야나 어어 저는 일단 저기 판란의 성체랑 그리고 저기 어디야 어? 글리노소? 거기에서 현탐이 오더라구요 다른 데는 뭐 그냥 저냥 Straw 룰루루루루 룰루루루루 룰루루루루루 랄랄라 러 랄라 안녕 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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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질이 아파요 이러지 말아요 자 조심조심 아 왜 이리 많이 봤지? 자 조심합시다 호잇 호잇 아이씨. 맞았어. 호이와 함께 맞았어. 아 후딱. 놓여 잡읍시다. 역시 똑같은 힐링 게임이거든요. 당연하지요. 아 잠시만 데미지. 거진데? 잠시만 데미지. 거진데? 어디니? 여기다. 호! 아 데미지 너무 안 나온다. 유튜브 채팅. 채팅 뜨나요? 어 채팅 꺼놨는데? 물론 아프리카로 보시면 보이시겠구나. 아프리카만 보여요. 아프리카에서만. 트위치나 유튜브는 안 보이고. 아니다. 유튜브에서도 보이겠구나. 저기에서만 보일 거예요. 저기 저기 저기. 뭐지? 녹화번지랑 트위치. 어허. 이거 참. 아음. 댐지가 너무 안 나오는데? 누구야. 이거. 어? 평타 최강이라. 어? 멍친 거. 평타 최강 개뿌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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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 네. 홍해님 다시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엄마 오세요. 호! 아 잠시만. 아 본체였어? 아 나 진짜 무의검 있네요 무의검 아니에요 근데 무의검 맞아요 풀강이에요? 아니요 1강입니다 어? 저거 뭐지? 저기 다른 펠리님이란 분이 나눔을 해주셔가지고 어? 둔다 잡고 바로 무의세트 입었지요 으어어어 쇽 어디요? 니놈이 본체로구나 아 뒤에 거짓네 진짜 칼침 고우 칼침이요? 이 양반이? 세미나 없어요 세미나가 얼마나 많이 됐네 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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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 아우 아 뭐야 본체였어? 본체였네? 아씨 아놔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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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할 때까지 해보자 헛 헛 헛 이랴 줄 알았어 죽겠닷 죽었지요 지금 쇠기석 비늘이 몇 개가 있더라 지금 쇠기석 비늘이 잠시만요 내가 쇠기석 비늘이 없네 쇠기석 비늘 라디오로 하고 참 아웃라스트 하는 중 아우 진짜 아웃라스트 재밌나 아우 나는 그 심장 껴달려서 못하겠던데 뭐 그러면서 닥소로 할 말이 아니긴 한데 아니 닥소는 그래도 최소한 그렇게 뭐라 해야지 징그럽지는 않잖아요 가끔 빼고 가끔 빼고 어? 쇽 이 정도는 피해주는 센스 아퍼 아프데이 깊은곳의 교회에서 끼늘 네 거기에 두 개인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징그럽다냐 친구 수준인데 어 친구요? 이 친구는 참 독창격으로 생기셨나봅니다 물론 뭐라 해야지 그 피랑 내장이랑 뭐 그 뽀동뽀동한 그런 게 싫어가지고 제가 불본을 안은 거긴 한데 물론 풀 수도 없지만 물론 풀 수도 없지만 설마 벌써 분신이? 방패 끼고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 방패를 끼고 쇽 그 놈을 잡아라 그 놈을 잡아라 이 놈도 가짜요 오우 가짜요 오우 인간적으로 유도탄 너무하지 않니 이거? 니놈이 본체로구나 오야야야야 아 페링을 하려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쌍금을 들고 있지 않았어 필스인데 저거 블러드보는 필스로밖에 못하니까 이거 깨고 스테미나나 찍어야 할 듯 레알 owner 샥 이것도 가짜 샥 호 어후 죽어라! 이제 너의 끝이 보인다! 우유! 아 힘들었다 일단 이거 하고 일단 저기 작은 교회까지 가가지고 어... 저거 쇠기석 비늘들 좀 어떻게 해봅시다 어... 이거 빛난 쇠기석 이었네? 빛난 쇠기석 잠시만 이게 빛난 쇠기석이면은 쇠기석 비늘들이 어디였지? 그 하수구 쪽이었나요? 하수구 쪽이 하나라 그 하수구 쪽이 하나밖에 기억이 안나는데? 어? 잠시만 어... 또 어디였지? 지금... 뭐지? 1강밖에 못했는데 지금 저거야 야 안녕 아 역시 쏘이 무의의 똥마검 잠시만 전기 썼는데 14밖에 안달아? 너무하지 않아? 어? 그냥 이렇게 때리는게 더 빠르겠다 자 오우 야 페리기 실패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내가 이겼어 우습구나 흐흠 전기사일제랑 응? 아하아 그리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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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약팔지마세요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요 난 공포게임 안합니다 아 도끼 상대하기 싫다 잠시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앞잡으면 되잖아 아 아 이래서 강의도 높은 놈들은 당도덕이 없어 당도덕이 허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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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너의 죽을 때가 왔어 얘도 잡고 가칠린 게임인데 이 양반이 이 양반이 저는 오락실에서 옛날부터 총 쏘는 게임까지 해봤다고요 약을 파는 어 은근슬쩍 약을 파시고 계셔 아 근데 게임이 참 평화롭지는 않네 오늘따라 왠지 평화로운 주문이 아니야 이 정도는 무빙으로 자 이제 위에서 텔레포트 해올거에요 꽁 그쵸? 아 아 똥개 몇마리나 쫓아왔니? 됐어 완벽해 일단 온김에 저거 쇠기석 비늘까지 얻고 갑시다 빠빠빠빠 빠빠빠빠 빠빠빠 아니 방패로 막았어? 아니 방패로 막았어?